우리는 큰 그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경륜은 계획이고 섭리는 섭리에 70년 포르세말로 끌려가 잘못되니까 우산이 몇 대니까 70년 포르세말로 끌려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소코 아베이너로 숨겨놓은 인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멋있죠. 지금까지 메소코 없는 시대에 전 세계 앞에서 왕을 완전히 뒤집어 버블잖아요. 그럴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꼭 움직일 때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숨겨놓은 사람 하나님이 우왕장하잖아요. 치밀한 계획에서 정확하게 각본 움직여요. 우리도 예수계가 하만을 엎고 되잖아요. 이미 예수더가 그 모여기 전에 하나님이 왔을 때 배우고 예수데로 왕을 앉혀놨어요. 예수더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럴 줄 알아 하만이. 그리고 머리더기에서 나를 살려본 거지. 그러면 예수데나 머리더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어느 시대나 엘리아가 아왕 때는 엘리아가 준비되어 갖고 가장 악한 왕이니까 엘리아가 있어 갖고 때려버려야 되고. 가장 악한 바로왕 때는 모세가 딱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하나님은 똑같아요. 똑같이 바르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 사절금에서 아베누고만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아가 대신하니까 하고 그 거듭 가지고 물 쪽에 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물이 갈라지고 능이 임하잖아요. 그 당시에 엘리사가 혼자 50명의 신학생들이 쳐다보고 있어. 구경고 앉아서 엘리사가 길 갈 배대를 열이고 같이 뛰었다. 따라가야 안 따라가가 모르겠어.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주임을 누가 사랑해. 이거 보신 거예요. 키에는 여기가 있어. 그래 아니하시더라도 우리가 기복신앙이 복주만 하겠고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는 신랑 신부관계거든요. 아버지 자녀관계인데 복주만 하고 앉으면 안 하죠. 그런 관계냐고. 십자가 피해관계인데 자녀관계인데 신랑 신부관계인데 그런 거 따져야 되겠냐고 지금. 그래서 기복하고 변질됩니다.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해야죠. 안 건너줘도 불속에 타혈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신앙의 정지를 지킬 거예요. 신랑 신부인데 뭔 소리예요. 세상 금식원식 연애관전서. 그게 혼합지거든요. 핍박 피하려고. 적당히 가자는 거예요. 종교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변질돼서 속에 상한 사람이 피눈물을 해요. 지금 교회들이 피눈물을. 지금도 이 다니엘 사장님의 아벤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개혁하자는 것이 본질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가면 누가 써요. 1500 시절에 몰이터가 쓰고 규모로 신까지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쓴 적 없어요. 진짜 웃기는 얘기. 뭐 종교개혁 좋아하고 있네. 성령 불세례를 된다고 해야지. 아이고 종교개혁이. 뜯어고치고 싶어. 체질. 번질을 받고. 저는 하나의 받은 거 있어요. 땡크 땡크는. 그래 땡크요. 나 땡크 좋죠. 밀어버려. 철바퀴 막. 기름에 기를 내버려야지. 합통지어 통합지어 순복음 좋아하고 내가 싹 들여버려야 돼. 적금은 그래. 사무엘이 된다. 왕 정복한다. 부식하면 불 끓였다. 미쳤다. 루터가 없었으면 우리 개트로 그대로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선세계가 다 죽어. 지옥과. 루터가 목숨 걸었어요. 성경 번역해갖고 독일말 성 최초 신약지 번역하고 성경을 번역 안 시켜줘. 번역 안. 즉희들만 라틴 힐러 알아보고 일반 백성은 몰라. 그것이 교리 공부여. 지금 교리 공부. 성경. 성경 번역이면 들통 나거든요. 지금. 이 신 득에 믿으면 그런다. 그래서 개혁에서 루터가 목숨을 개혁해서 죽었거든요. 살았잖아요. 루터가 얼마 흘러간지 몰라. 루터는 죽으면 목숨 걸고 갔거든요. 가야지. 가서 죽어버려야지. 가서 죽어야지. 저는 태어난 땅 진짜 자랑이 아니에요. 안체임 목사가 왔어요. 환상에 나한테 루터라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 땅을 지금 중도급만 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 7,600, 6,700평이 있어요. 40일 근식한 사람이 거기다 10만 명 진다고 하더라고요. 10만 명. 나는 믿어. 절대.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나한테 루터라고 온 사람이 안체임 목사. 보자. 한번 종교 경험을 보자. 거기가 센터를 위해질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니까 나는 분명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절대로 난 놓치고 있지 않아요. 10만 명 예배당 지도로 기도하고 있어. 나는 진짜.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경력과 섭리를 알아야 돼. 사람이. 그 사람이 있어야 돼. 다 숨겨놨어요. strategic. 그 사람.